여러분 고구려의 영토와 고구려의 활동 그리고 흉노는 고구려인가 그리고 흉노 고구려 서 로마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고구려는 BC 277년부터 AD 124년까지 중원 대륙에 있었는데 초기에 오손이나 선비, 정령 등 지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흉노 호연왕, 이리왕, 흉림왕, 동비도위, 그 다음에 포류왕, 일축왕, 헌야왕, 휘도왕, 온유왕, 니안왕, 그리고 자리한왕, 일축왕비 등 그리고 자의질지왕 등 이렇게 왕들 초기가 고구려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기만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원 대륙에서 활동을 각 천자의 나라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한나라, 항구조 유방도 흉노 고구려와 싸우다가 포위돼서 결국 빠져나오고 나중에 애물로 자기 딸도 바치고 그러한 구력의 화친의 계약도 했던 것인데 이렇게 고구려가 강성했는데 고구려는 바로 5호족, 5호족으로 구성됐는데 이 지도를 보면 중국 교과서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그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애국해서 이거를 지난해들이 남겨놨던 이 테두리를 바로 이게 고구려이고 그리고 얘기가 가야고 가야는 AD 3세기 때 AD 562년까지 이쪽에 있었고 호북성이라든가 그리고 신라는 강사성, 절강성, 안위성 초기에 있었고 당나라는 이쪽 하류 쪽에 구강중심을 썼고 백제는 이쪽 토번 쪽에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AD 4세기에서 5세기 때의 지도가 계속 후에 변하는 것이죠. 고구려 멸망 저까지도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거 지도를 이렇게 재그래픽 해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 원래 지도는 정수일 씨가 편제된 흉과 흉노의 활동 범위를 그린 거를 제가 조금 전에 고구려 지도를 재그래픽 해보니까 딱 맞았던 것입니다. 흉노, 고구려가 이렇게 서 노마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가능한 그림이 되는 것이고 고구려가 5호족, 5부족인데 5호족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 이렇게 5호족으로 됐는데 갈족은 석시로, 저족은 부시로, 강족은 요시로 그리고 5호족은 동호, 서호, 남호, 북호, 중앙을 강호라 했습니다. 이렇게 5호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초기 한나리성 황구조 유방도 고구려와 싸우다가 흉노와 싸우다가 많이 파친의 군룩을 하면서 자기 딸을 파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고 고구려가 후에 야탈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쪽으로 진출하고 서 노마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지대한 영향을 했고 어느 때는 서 노마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700년간 유라시아 지역을 활동하면서 특히 훈족은 400년간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마 멸망의 원인을 적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고 산동성 수분 과장장이었던 유방을 고구려 천자가 폐항으로 그러니까 제후국으로 봉화했다. 그런데 이거를 고구려가 900년 역사를 700년으로 역사를 액곡했고 그리고 중원 대륙에 있는 고구려를 바로 한반도로 그려넣는 웃기고 장난치고 있는 학자들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서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후한서 고구려전에 고구려를 적석에서 왔다. 고조무이가 BC 277년 광개토 대항 비문도 봐도 광개토 대항이 BC 232년에 여울천자가 바로 고구려라고 개구포했던 것입니다. 중원 대륙에 졸번 투르판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강대한 유문국가를 형성했던 고구려의 활동이 얼마나 강하고 찬란하였는가를 여러분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그야말로 밝혀지 않았던 그야말로 흉노 고구려의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알았고 고구려의 찬란한 지도를 이제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 한국 학자들도 밝히지 못했던 내용을 이렇게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한국이 과거 찬란한 고구려 시대에 찬란한 영화를 꿈꾸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그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계 인류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